웹스케어 퀵하이드입니다. 웹스케어 유칠의 멀티플 데이터 리스트 다운로드 함수와 쇼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메시지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옵션들을 사용할 경우 다운로드 상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웹스케어 유칠의 멀티플 데이터 리스트 다운로드 함수로 여러 개의 데이터 리스트를 다운로드할 때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상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쇼 프로세스 옵션을 트루로 설정하고 프로세스 메시지는 표시할 상태 메시지 내용으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드뷰는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드뷰는 데이터 리스트 2와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뷰 상단에는 트리거가 있고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쇼 프로세스 옵션이 트루이고 프로세스 메시지 옵션도 정해된 웹스케어 유칠의 멀티플 데이터 리스트 다운로드 함수가 실행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정의한 상태 메시지가 표시되고 화면의 데이터 리스트들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두 개의 데이터 리스트가 별도의 시트에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